출입문 뵀습니다. 출입문 뵀습니다. 이번 역은 신당, 신당이였습니다. 내리실 분,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당, 신당이였습니다. 내리실 분,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당, 신당이였습니다. 신당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방변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신당, 신당. 왼쪽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197, 4호선에서 운을 하시고, 해ctor 기계가 이제 כל 역 오늘의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가사의 전차를 아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대리실 게으믄 하시멜로, schaffen,isia 며칠 더 미소가. 감사합니다.